전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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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많이 놀랬겠다 어떡하지 일어날까? 나 걸렸는데 가고싶어 여기가야지 가자 가자 무시 나이스 좋게 나이스 스크스인데? 베리니 왜 아예 너무 베리니 아니니? 서프를 아예 안하나봐 보통 이렇게 서프를 안하는 사람들은 베리니도 있는데 PC방 베리니 타핀 출술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출국다가 쭉쭉 어디가냐 야 어디가냐 쟤 따라가야겠다 사람이 있었어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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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라 아 이거 차 도로 이거 따라간다 바퀴차국이 없어졌어 여깄다 여깄다 기다리자 차 탈 때 또 피기를 가버리는 거지 이렇게 소리 질렀을 거야 오이씨 존맛해 데스캠 보고 욕할 이유가 없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차를 안 타는 이유야 멀리 갈 거 아니면 저렇게 타면 안 돼 당연히 당연히 주변에 있는 뛰어다니 애들이 차소리가 나면 붙지 걸프님 배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재밌다고 해서 PC방 가서 했는데 재밌어서 배틀그라운드를 배운 그날 8시간인가 했어요 그 다음날 PC방 가서 또 10시간인가 하고 집에 가는데 길에 보이는 바닥에 보이는 템들 다 주워야 될 거 같은 기분이 등절노도로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빌라 같은데 문 열어서 파밍해야 될 거 같고 그런 상상까지 되더라고 그 배린일 때는 나한테 제일 좋은 아이템이 4배율이었거든 잠만 자면 4배율을 꾸면서 그렇게 자자라니 자고 일어났는데 게임을 한 꿈을 꾸가지고 또 PC방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던 일도 그만두고 배그가 너무 재밌어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애매사고 쓸까 말까 바나봐 봤나봐, 안쓸네, 임사고 어, 이 뚝이야? 어, 자기장 계속 좋네? 잠시만, 이게 짜증나? 세 가지떡 어디집에다... 차를 걸어박지? 뛸까, 차를 탈까? 차를 탔으면 좋겠는데, 중꼬박이 좋거든? 아니, 2번으로 내렸어야 되는데. 보통 저 집에 있을 줄. 우와, 자기장 떡상했어. 나 진짜 자기장 잘 찍는 것 같아, 그치? 아까 고르고 고른 집이 잘 걸리네. 치킨 냄새는 살짝 나요. 나만 나나? 사운드. 사람 있다, 여기. 왜 돌아다니는 거지? 제가 리얼 걸본데? 진통제 먹으러 와라. 뭐지? 걸보. 쟤네 오기 전에 자리 잡으러 가자. 온다. 자기장 밖에는 놀라운 사실. 자기장 밖이라는 놀라운 사실. 잘 만들었는데 자기장 밖이야. 차를 쓸까? 아니면 기어 다닐까? 길린데. 나 보이네? 안 보인 줄 알고 타고 있었는데? 누군가 나에게 수류탄을 깔 것만 같아. 어, 자기장 좋았다. 마지막을 도와줬어. 4명이나 살았어. 앞에 걸리거든, 앞에? 나무판자가 걸리는 것 같은데? 도와줬어. 미안. 많이 놀랐겠다. 어떡하지? 일어날까? 나 걸렸는데? 안 일어나. 저거 나와야 돼. 왜 안 싸우니, 이거네. 둘 다 사면 나를 보고 있는 거네. 둘 다 사면 나를 도와줬어. 싸워. 싸우라고. 싸워. 싸우라고. 나 왜 안댜지? 에이, 구상 빨나, 이거? 구상 빨나, 이거? 구상 빨나, 이거? 지지. 싸우라고. 풀이 많아서 안 되었어. 찹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. 상상은 못했나 봐, 저 안에다 가실 거라고는 반하게 그리고 얘가 사라고 얘가 경북사했어 조끼가 없어 그래서 그냥 어디서 구강 땀 하려고 했나 봐 도핑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마지막에 총에 맞은 것도 웃겨 대박이다 그치? itus 아 아 아 아 아 아 아라 아 아 아 아 아